성동구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이 부분에 성동구 부정선거 사례를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동구에는 모두 71개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습니다 모든 투표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성동구의 사전투표 성률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모두 71대0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성동구에서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작업을 했는가 2020년 총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은 여러분들의 아주 익숙한 그래프가 바로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성동구 갑의 홍익표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후보가 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딱 그래프만 보더라도 뭐죠 그냥 이게 조작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동구의 동 투표소 71개에서 10%, 14% 정도 홍익표 후보가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미친 결과고 이건 조작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동구 갑 수만 명의 유권자들은 대략 0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근소한 차이인 1에서 3% 차이를 기록해야 되는데 10에서 14% 차이를 기록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조작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후보도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말이 됩니까 성동구의 모든 동에서 다 패배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면 그냥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성동구에서는 몇 퍼센트를 조작했냐 이게 24%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과 황교안 대결에서는 황교안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무려 32%를 적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비교적 홍익표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높은 지지도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24%를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익표 후보는 12%를 대해주고 진수희의 12%를 빼앗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 홍익표 후보는 여러분들 큰 표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48%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후보는 45%에 큰 차이를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확실히 밀어줘야 되는 것이죠 48%의 당일 투표 득표를 자랑했던 홍익표 민주당 후보는 60%를 부풀리게 됩니다 진수희 후보는 45%를 얻었는데 33%로 그냥 표를 빼앗아 버립니다 11%와 12%를 격차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순위를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들 7만 표를 홍익표 후보가 얻었고 진수희 후보가 5만 3천 표를 얻었다 그래서 무려 만 3천 표 차이로 만 7편 표 차이로 홍익표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71개의 이름 투표소에서 모두 조작된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돼서 조작된 값을 다 원상복귀 원위치 시켜가지고 구해보니까 4번처럼 진짜 사전 득표소가 나온 겁니다 이것을 진짜 당일 득표소하고 합쳐가지고 진짜 총 득표소를 구해보니까 홍익표 후보는 6만 3천 7백 표 진수희 후보는 5만 9천 7백 8십 표입니다 한 4천 표 차이 정도로 진수희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순위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24%를 조작을 한 겁니다 순위변동은 없지만 성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측은 24%를 조작을 해가지고 승리를 낚아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또 대통령 선거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어김없이 조작을 했습니다 그 조작은 바로 단 한 장의 표로 여러분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무려 6%에서 17% 높습니다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성동구의 70개의 모든 투표소에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6% 도저히 여러분들 사전특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했고 좌우대칭으로 마치 뭐죠 무슨 고딕 건물의 양식처럼 좌우대칭으로 균형감을 유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맨 메이드 리잘트입니다 인간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것은 유권자들이 던진 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인위적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전투표 대선 종로구 이게 여러분들 종로구가 아니고 여기서는 성동구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왔습니다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이거는 여러분들 성동구다 이렇게 보시고 24%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받은 표의 19%를 빼앗겼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총 57222표 가운데서 11141표를 그냥 빼앗아버린 겁니다 가져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성동구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성동구에서는 윤석열이 성동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듭니다 당일 투표에서 57%를 얻었습니다 이재명은 38% 이렇게 하면 압도적인 승리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이재명은 38%를 당일 투표에 얻었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48% 올려준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올려주고 기분 나쁘면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러분 당일 투표에서 57% 얻었는데 47% 그냥 까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선거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성동구에서는 성동구에서는 원래는 윤석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는 10만 표를 얻었대는데 11만 5천 표를 얻었고 이재명은 8만 4천 표를 얻었는데 실제로는 7만 3천 269표를 얻은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에 하단에 있는 것이 바로 동일한 조작률로 조작된 것을 투표수 레벨로 수정해가지고 구한 진짜 총후보별 득표수입니다 훨씬 큰 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했냐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틀렸네요 2018년 지방선거 성동구청장 선거입니다 뭐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뭐 딱 조작을 그냥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동별로 플러스 값은 동별로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바른미래당 후보를 합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인사건이 난 겁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살인사건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살인현장을 여러분들 바로 뭐죠 확인하는 거하고 선거 데이터의 후보별 득표수를 확인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후보별 득표수나 득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서울시 성동구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증거가 어디였습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고스란히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다 담기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검찰과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은 살인을 어떻게 했느냐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살인은 확인된 겁니다 제가 살인을 어떻게 했냐 언제 위조투표제를 투입했냐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냐 이런 문제는 수사관이 할 이야기인 겁니다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도 부정선거를 했고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선거를 했고 2020년 3.9 대선에 부정선거를 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어디서 중앙선거관리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선거가 여러분들 이게 범죄가 확인된 겁니다 그 범죄가 확인됐습니다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를 외면하고 있고 경찰은 수사를 회피하고 있고 수사를 요구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선거 무효속성 원고 측에게 대법관들은 계속 깔아뭉개고 있고 재검 표장에서 뭡니까 칼이 나오고 마취제가 나오고 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축소 왜곡시키기 위해서 대법관들이 광분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엄청난 공동체 차원의 살인죄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한국의 지식인 사회입니다 그것에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한국의 조선중앙동아회를 비롯한 언론입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그냥 대지 나라가 된 겁니다 나라가 짐승왕국이 된 겁니다 나라가 동물왕국이 된 거죠 인간사회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화태경은 뭐랍니까 이걸 보고도 살인이 어디서 났는데 살인이 어디서 났습니까 황교안 후보님은 어디서 살인이 났습니까 부정선거 어디서 났습니까 화태경 이야기입니다 화태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업무론입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합니까 살인사건이 어디서 났는데요 한교원은 뭐라고 합니까 부정선거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났는데 살인사건이 이렇게 났는데 아무것도 나지 않아도 이러면 떠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정신들이 아닌 거죠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용서 여부가 아니고 그냥 맛이 완전히 골로 가버린 겁니다 대법관들이 뭡니까 칼도 나오고 마취조도 나오고 뭡니까 무슨 장갑도 나오고 피 묻은 뭐죠 무슨 총도 나오고 스모킹건도 나오고 배추잎 사전투표지 일장기 당일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지 수천장이 나오고 모든 뭡니까 투표함에 쏟아져 나온 이런 투표지들이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게 나오더라도 뭐죠 얘 다 입을 다물고 살인이 언제 일어났는데요 요즘 세상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공박사님 잘 몰라서 그렇죠 황구현 후보님 맛이 간 겁니까 황교님 정신 차리시오 하태경이가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교원 영감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요즘에 무슨 삼성장군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랍니까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이 날뛰고 아무런 뭡니까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력하는 소위 선거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이고 신문들은 조소하고 조롱하고 망해도 쌉니다 이런 경우는 나라가 망해도 이거는 쌉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듣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냥 나라가 망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가버렸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났습니까 2021년도 지방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0석의 서울시의회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알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동양사람들 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억울하면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회의원들 동양여러분들 출생지 본적들 다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정지역의 폐마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 설 수 없는 짓들을 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동구에는 서울시의회가 모두 네 자리입니다 네 자리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 서울광역시의회 의원선출을 위한 성동구 제4관내 사전투표소 상황입니다 양쪽이 똑같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용답동 똑같습니다 11.5% 플러스 민주당 마이너스 11.5%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사근동 똑같습니다 두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장동 여러분들 왼쪽 수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조작을 심하게 했습니까 4개의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달로 서울시의회 후보 9% 11% 여러분들 분포를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영서 부부 마이너스 여러분들 9% 마이너스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좌우대칭의 조작이 아니고 뭐냐고요 3선거구입니다 3선거구 똑같지 않습니까 플러스 7.6% 행당제 이동 마이너스 7.6% 더불어민주당 김기대 후보가 여러분들 플러스 한 거 하고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성주환 후보가 마이너스 똑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던진 게 아니에요 서울시의회 선출을 위해 가지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막 돌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만들면 되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은 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데 침묵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까 나라가 망해도 쌀질지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가 다섯 번이나 이렇게 그냥 대형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도 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성동구 제2선거구 여러분 선거결과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하고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값하고 데칼코마니 좌우대칭 뭐 그냥 이거는 만들어진 숫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의회를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한 겁니다 사회로 총선과 똑같은 조작공식 조작엔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소를 조작하고 당일투표소를 더해가지고 그래 총투표소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후보들 대거 서울시의회에 집어넣어가지고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겁니다 5년간 잘 해먹은 거죠 이게 뭐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게 뭐죠 서울 성동구의 제1관내 사전투표율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값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민주당의 마이너스 값 합치면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들을 한 겁니다 조작들 프로그램의 힘입니다 프로그램의 힘 조작 프로그램의 힘 투표소 레벨마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단위의 투표소 레벨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일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조작지를 다섯 번 했기 때문에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은 비용도 들지 않고 다 준비가 돼 있을 텐데 접전지역에서 뭡니까 몇 퍼센트만 더해주더라도 이렇게 이길 수가 있는데 10% 20% 이렇게 조작하면 어떻게 미래통합당 후보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이거는 12%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해 먹은 겁니다 그렇게 참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런 현재 진행행이지 않습니까 13일 정도 남은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그냥 만드는 작업은 현장에 쓴 두 눈을 부럽든다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용지를 써 QR코드를 인쇄해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또 쓰지 않습니까 그게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의 그냥 그야말로 원천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유일하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많은 분들이 당일 투표에 참여하셔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베이스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 그 방법이 현재 남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아주 공식적으로 사전투표 더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안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독려하고 나서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까지 나서가지고 사전투표 독려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뭐 그냥 선거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반지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죠 지성주의란 게 뭡니까 사실을 직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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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